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경찰이 정작 일선 경찰서의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세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와 광양, 목포경찰서 등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절반 이상인 15곳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또 전남청 자체 식당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의 경찰서도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